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. 눌렀느냐? 강림대군이 금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.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. 서다십시오. 야구? 눈이 변하고 성곤니가 놓습니다.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. 아니 되옵니다, 전하. 조용히 돌아가시지요. 그리하면 내 살려는 대를 드러내요. 이번에도 당신네들 뜻대로 될 거란 착각 말이오. 야구를 막지 못하면 끝장이다. 나를 따를 것인가? 이 땅에 묻힐 것인가? 그ist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